이 대회를 위해서 주최해주신 인도학 회장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임원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전 또한 가수로서 노래를 통해서 지옥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호 11번 정유진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번호 12번 임정아 반갑습니다. 한국 여성의 표준 체형을 유지하며 인생의 황혼을 강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가끔은 남성으로는 과다 붕기로 삐질 줄도 아는 참석원호 12번 건강미인 임정아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빛이 하나요. 햇빛 쬐일 때 풀을 말려라. 저 건강미인 임정아는 이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를 보내주시는 2천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7월의 장마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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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석원호 13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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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압으로 13번 호호연 교육 인사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도 좋은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포커스가 되고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빨간색의 멋진 노을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지식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의 한복을 입고 미인대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동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심리상담사 그리고 다문화상담사이며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말비아 암환자를 케어하는 호스피스 감사였습니다. 지금은 영화 제작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영화는 월남 참전 전우들의 실상을 다룬 영화 영인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월남 참전 전우들의 감춰져 있던 실상들을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보은의 달을 전우에서 개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참가번호 13번 고영욱 예쁘게 봐주세요. 고영욱 참가번호 14번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김영장입니다. 14번 저는 흐름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스포츠 댄스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수선 리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좀 크다든지 좀 적고 이런 옷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순을 손이랍니다. 14번 김영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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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하 대한민국 아하 지식토록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복의 아름다움 전하려 지식토록이 내 참가한 참가번호 15번 임미소 예쁘게 봐주세요 네 참가번호 15번 임미소입니다. 네 저는 가수와 MC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행복열차라는 타이틀곡으로 항상 행복을 노래하고 있답니다. 오늘 대한민국 지식토록 리인대회에 출전하여서 너무나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어느 무대보다도 이 무대가 저한테는 아마 먼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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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 17번 김투연 참가번호 16번 이과원 저는 시를 쓰면서 인생을 좀 더 멋지고 값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땐 그분들에게서 더 큰 선물을 가슴에 가득 담아옵니다. 돌아와 열어보니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7번 인도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한봉을 사랑하는 성가분호 17번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짧고 예수를 길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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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옥 18번 김선장 안녕하세요. 창덕옥 18번 김선장입니다. 저는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지정업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축구인 박사회복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